오라뇨 오라뇨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컨셉이에요? 훈훈한 대학생 오빠 느낌 좀 훈훈하지 않아요? 그냥 대화분 같은 느낌 차라리 욕을 해요 그냥 국어예요? 대화생님 그러면? 뭔가예요 그쪽은 좀 복학생, 고인물 저는 좀 약간 요즘 2학년 선배 그거 봤어요 노래방 지원하는 거 올라간 거 봤어요 불차 파티 나의 그대 이 그립 차라리의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진행력이에요 제가 또 진행하는 기깔나게 합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력을 평가받을 거예요 근데 사실 장스타를 찍을 때는 제가 막 말을 하고 그래도 이게 편집이 되니까 걸러지잖아요 저 이따 욕하면 진짜 그냥 바로 와서 돌 하나 던져주세요 어휴 박스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켜진 거죠 여러분? 마스크도 다 끼고 있고 장스타를 거래거래방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 사람이 가장 떨리고 가장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아 지금은 무서워해요 핫하네요 참가자분들이 드라이브 스루에 맞게 여러분 킥보드 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탐가자 실림톡갱이님 왜 토끼죠 하필? 토끼띠인가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네 캐릭터가 토끼였어요 구독자가 좀 많나요? 만 2천 명 부부 대기업이네요 그 정도면은 오늘 그러면 노래는 이번 하루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실림톡갱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응원님 감사합니다 호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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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노래를 좀 잘하시네요. 혹시 뭐 노래를 전공을 하셨나요? 네. 지금 시경을 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실 거니까요. 차 타고 가셔야죠. 네. 조심 타고 가세요. 빠이빠이 토깽이. 첫 번째부터 엄청난 실력자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참가자가 오고 있는데 아 미쳤어요 지금. 자 여러분 그 가수의 개통 가자. 아 뭐야 이름이 세선택배예요? 네. 제 분이신가요? 선생님 일했는데. 근데 꼭 일해놓고서는 홍주천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많았거든요. 아 아니에요. 진짜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가 무슨 노래죠? 샘블루의 웨티루. 아아 렛츠 고! 맙바람 다르까 봐 바로 내 두 눈을 봐 예아! 걸 봐 이거는 땀 고슴이 보고 있어 렛츠 고! 맥킹에 홈티블린 이게 편냐는 저게 로봇이 워우우우우우우우우 바람도 다른 사랑능이 나를 알아 헹 VERCon 워우우우 워조이요 워조이요 입법을 한 장된 워조이요 워조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꾸겠습니다 어 뭐야 진짜 드라이브스루인데요 이분은? 호라이 호라이 좋아요 좋아요 맥도날드네 거의 이거 시동은 잠시 꺼주셔도 될 거 같아요 동회전 하면 돈 많이 들어가요 어디 사는 누구죠? 구로 쪽에 사는 변상온이라고 합니다 딱 포스가 노래를 잘 하실 거 같네요 아 그러면 오늘 준비한 노래가 뭐죠? 포스트맨의 신촌을 목... 어 뭐야 뒤에 누구 계세요? 누구세요? 여자친구 계세요? 뭐야 뭐야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네 한 4년 이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맨의 신촌을 못 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et's go 신촌을 못 가 한번 해볼까 혹시 너와 마주칠까봐 넓으면 눈물이 터질까봐 친구들 한잔하자고 또 웃고 쉬며 불러대도 난 안 가 아니 죽어도 못 가 자주 갔었던 좋아했었던 사거리 그 포장마차가 그립다 네가 너무 그립다 새빨개진 그 얼굴로 날 사랑한다 했었던 싶다 오우 미쳤다 너는 다음 어디선가 나처럼 울까 또 울까 그런 너를 마주칠까 신촌을 못 가 저 오늘부터 신촌 안 갑니다 여러분 저 신촌 안 갑니다 오늘부터 마차버스 안에서 우리 좋아지 우린 너무 좋아지 뒷자리 창가에 앉아 호입김 불며 그리던 네 이름 그리고 널 사랑해 그걸 어떻게 했니 오늘 그 거리가 그리워 운다 또 운다 아직 많이 보고 싶나 봐 너도 어디선가 나처럼 울까 또 울까 그런 너를 마주칠까 신촌을 못 가 우리 둘만 있어도 좋았잖아 종일 땀이 찼던 두 손 뜨겁던 입맞춤도 다 거기 있잖아 다 살아 있잖아 오늘 이 노래를 부른다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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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너를 놓아줄까 봐 마지막으로 널 부른다 마지막으로 널 부른다 사랑해 널 사랑해 너를 만난 그곳은 참 행복했었다 미니앨범 3개 정도의 정규 하나 내신 목소리인데 이거 가수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울림 어떠세요? 지금 골든차일드 장준이 주축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인데 여자친구분은 어떠세요? 누구죠? 맨날 들어도 안 질리는 목소리예요? 그럼요 좋겠다 당원이 형 빠이빠이 차를 빼는 걸 좀 도와줘야 하나? 오케이 좀 더 뒤로 가서 좋아요 좋아요 진짜 번호판 스티커 떼줘요 아 그렇네 저거 떼줘야 되는데 형 스티커 떼요 번호판 거 잡혀가요 아니 왜 좋아해 역시 참가자분들이 미치셨습니다 진짜 제대로 말씀드리는 와중에 다음 참가자분이 오시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참가자인데요 좀 부자하시는데 약간 좀 리치하세요 좀 이게 많으세요 이번에도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남성 참가자분 차가 굉장히 좋네요 이름이 조팡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감이 살짝 좀 그렇긴 한데 자 조팡이 형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프라이머리의 시스로 준비 아 시스로 렛츠고 더 깔끔하게 나니 맘에 들어 맘에 들어 골랐어 근데 넌 내가 널 가고 널 가고 있어 That's a boy 넌 좀 미쳤어 떠들고 있는 멍청한 여자들과는 나 I see through you 넌 몰듯 보이지 않아 내 앙카가 맘에 쳐다만 봤네 I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왼쪽으로 일부 없어 다시 뒤로 타볼 없어 오른쪽으로 일부가 더 없네 아가씨 앞으로 산보는 안 보여 노리는 댄스 둘러바는 마스터 그 시간은 baby 차거리같이 완전 바그바그 그녀 근처에 와구와구 넌 더 이뜰 보이지 않아 안타깐 맘에 쳐다만 봤네 눈 보일 듯 보이지 않아 안타깐 맘에 쳐다만 봤네 I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와우! 비트를 가지고 노시네요 리듬, 소울, 박자 다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우리 팡이 형은 몇 땡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늘 장수차에 왔기 때문에 소울템으로 만듭니다 아... 진짜 나 또 설레게 진짜 다음부터 의상 시스로 입고 오겠습니다 왔던 게 그대로 이거 유턴 하려면 이거 자 우리 팡이 형 나가십니다 어 뭐야 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창가방이 오셨는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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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부러졌어? 어 의자 부러졌어 큰일 났다 이거 형 이거 다 제작비예요 일단 들고 가요 아 그래요 형 들고 가요 드라이브 스루 최초 자동차를 손으로 들고 옮기는 황희 형이었습니다 이야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자 오우 자 마이크 받으시고요 지금 이거 내 잘못인데? 맞아요 아쿠판 손미스텔 제꺼 뿌린 거예요? 아 쿠팡에서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이름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고에서 온 이장준나사랑해 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장준나사랑해 오늘 준비한 곡은 뭐예요?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식스센스 식스센스! 팝! 아 지금 일단은 거의 한 3등 안으로 바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씻 식스센스 렛츠고! 브라시아 강말로 나를 내 눈빛 느끼를 능끼를 니가 내 카라를 이 셈처럼 매치고 거짓말 어우 이렇게 난 나 너네네 사이들 너네네 너네네네 너네네네 단단한 소리 그 이상의 뮤직 너네네네 네가 나와 나눠고 네가 좋아 모든 emotion The better in the ocean Let's go! 6 미친 것 같아 너네네네 너네네네네 지금 내가 나는 우려 산 holly 너네네네 너는 우려 너네네 너네네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레시피 전환입니다. 이 노래는 모두 헛소리하고 우리의 레시피 전환은 그 곡은 모든 것들을 아 아 대박이다 진짜 평소에 골준를 많이 사랑하시나요. 말해보세요. 아 미쳤다 자꾸 엔딩 요정이시네. 할 말이세요. 할 말, 할 말, 실컷 욕 빼고 다 하세요. 여러분 장스타 개잘생겼어요. 개잘생겼어요 여러분. 백마토 왕자. 잠깐만. 미쳤다. 아니 저희 대기실에 소주 있어요 혹시? 나갈 때도 호흡, 뭐야 누구야? 누구세요? 아니 바바리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일단 지금 옷부터 미쳤습니다 지금. 되게 선글라스가 되게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 자유로운 귀신 같고 되게 잔색한 내 맘속에 기삭인 건전을 잊은 내 맘속에 나는 웃을 뻔할까 오 우리 맥믿러브를 참가 이름은 뭔가요? 오늘 무슨 노래 준비했어요? 충분히 아파. 아 충분히 아파 보이세요 근데. 자 그러면 21의 아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파. 의상이 너무 시강이네. 오 근데 잘해 노래를 또 잘해. 오 근데 잘해. ㅇㅋ 오 근데 잘해. 오! 이거 잘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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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말 사랑의 사랑 저를 일수는 없는 건거요 어느 정도 맘은 그로 파악한 지 내 눈 맘속에 지진 눈도 있어 어린 건 나는 나 너 숨어 나는 나쁠 나쁠 나 너 나 나 너 뭐야 내가 나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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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아프죠? 여러분, 생각보다 대한민국은 미쳤습니다. 네, 아...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나 여기... 부채 흔들면서 가 또. 진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 진짜 미친 것 같네요, 생각보다 진짜. 누가 또 왔어요? 뭐야? 누구야? 뭐야? 어, 뭐야? 더스틴! 더스틴 뭐야, 더스틴! 어, 더스틴! 아,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는 술 모임. 저거 타고 돌아다녀요? 월세 못 냈으니까. 아, 월세 못 냈으니까. 더스틴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누가 하늘이게... 오, 근데 여러분 진짜 3,010분. 장스타 드라이브 스루 노래자랑 우승자가 제 손에 있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 이장, 줄나 사랑해. 나 모든 영광을 장스타에게 돌리네. 모든 영광을 장스타에게 돌리니. 하고 오자 우리 드라이브 스루 노래자랑 대회 영광의 1등 이장준아 사랑해 우리가 이번 노래자랑에 우승 상품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딩고 출연권 또 하나는 한우 뭘로 고르실지? 한우로 하겠습니다 한우! 하나 둘 셋 이장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진짜 장스타 드라이브 스루 노래자랑 대회가 끝났는데요 장스타가 본격적으로 장준이를 스타로 만드는 그런 덕목을 키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MC력을 키우는 미션이었습니다 진행 좀 매끄럽게 했나요? 앉아서 보기만 했는데 지친다고 아 100점 깔끔했다고 최고야 2점 받은 거죠 아 정말 앞으로도 이제 모든 다방면에서 최고가 되는 올라운더 장준이가 되기 위해 장스타는 계속됩니다 디디디딘 고! 앞으로 더 미쳐야 되겠어요 이 상태면 이제 딱 느꼈어요 앞으로 더 미칠 거예요 저는 진짜 날씨도 오늘 너무 좋고 나도 좀 잘생겼었고 오늘 왜 웃어요 다들? 자 이제 지금 추석이어서 여러분들 실컷 잡수셔서 지금 배가 아주 단단해졌을 것 같은데 먹기만 하고 누워있으면 진짜 소대요 그러다가 잘 싸시고 잘 돌아다니시고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빠이빠이 예 낯설게 느껴졌던 내 감정 배움법이 이제 너로 가는 길을 나도